쇼 성인가요 베스트 이 성인가요를 듣다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노래를 다 듣다 보면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 눈보라가 휘날리나 바람찬 흥락버더 위에 목을 놓아 울어봤다 그러니 그 흥락 절수할 때 눈보라가 휘날리고 추웠대는 것도 알 수 있고 목을 놓아서 불러보고 찾아봐도 가족들이 다 헤어지고 그 아픔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인가요는 그 노랫말에 휘노리락이 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렇죠 그런데 요즘 색다른 시도를 하면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는 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진상준씨 나이아가라를 외치는 강백풍씨가 여러분을 기다리는데요 먼저 진상준씨부터 만나보시죠 박수를 많이 내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